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들 다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은 말씀 가지고 치유와 스미시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간 미국 알류 박사원 이제 봄학기 개강 및 또 미국 단민족 전도집회에 참석하고 제가 총장원인은 알류에서 특강을 그렇게 인도하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지난 심리학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년에 그저 한 두 번 길면 세 번 그렇게 강단을 비우는데 제가 한 주간 그렇게 강단을 비웠는데 아주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아주 아주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는 것 영적 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보고 싶어하는 마음 자 예수님을 만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이 기다리지요. 예수님께서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다려주지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지요. 그저 바쁘면 나오지 않고 피곤하면 오지 않고 그저 마음대로 기분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다 소홀하지요. 우리 영계의 성도들은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24시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내가 정말 24시 24시 주님을 24시 생각하는 것이 24시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24시가 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목마른 사슴이 그냥 24시 목마른 사슴은 눈에 그냥 계속해서 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은 신의 물이에요.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신의 물을 찾아요. 신의 물. 신의 물만 바라봐요. 이것이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이것이 오직 24시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런 일 중에서도 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올이나 희발합니다. 그러면 올라오세 축복을 받게 되고 올 천지의 응답을 받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올 브레싱의 축복을 주신다. 축복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3년만 올인해 봐라. 올인 아시죠? 시간, 물질 24, 25, 영원. 그야말로 완전히 3년만 미친 듯이 예수 믿어봐라. 은혜 받고 기도하고 직분 감당해봐라. 3년만 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평생을 보장해버려. 그걸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걸 내가 체험했다고요. 79년 11일부터 80년 11일 딱 3년 하루같이 살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잡티도 없어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헌신 4가지. 이걸 했더니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걸 되어졌더니 했는데 하는 평생 고생을 해버려. 여러분, 예수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그냥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두려움실하게 그렇게 종교생활을 한 번 평생 고생하다가 천국은 가지만은 이 땅에서 정말 당당한 증인의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올인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올 브레싱 그리고 참 성공, 참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주신다. 왜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만이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고집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기 때문에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한복음 21장의 복음 이거는 복음 확산되는 사도의 행전적 역사가 일어나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 요한복음 끝나고 이들이 이제는 사도의 행전적 사도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간표. 예수님을 세 분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 자신이 돌아보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안되겠구나. 고기를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이 베드로가 오늘 제목처럼 치유받고 복음이 확산된 데 서미스로 그렇게 쓰임 받는 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런 영적 전환 메시지가 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 절대 불가능해 상대에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절대 가능해 영적 서미스로 그렇게 서임을 받게 되었는가 다 버렸고 나를 뛰어넘어서 나 수준을 나라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성령은 그걸 원하십니다. 나의 수준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심은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심으나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를 대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벽에 숯불을 해변가에 피워놓고 그렇게 이제 떡과 생선을 그렇게 가져다가 상을 잘 차려서 제자들을 불러서 아침 먹으라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얼굴빛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에서도 불구하고 얼굴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없어요.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전부 쭉 쳐들었습니다. 왜냐?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한 고통당할 때 이 열두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렸어요. 전부 예수님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맹목이 없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그 가운데의 베드로는 그 평소 때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완전히 숯금댕이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예수님 보기에 부끄럽단 말이에요. 평소 때 모두 줄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줄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며 그렇게 많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부끄럽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분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 그것도 저주함에 부인할 때 다 기울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가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 할지 하지만 다 구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니라 세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다 기울였어요. 밖에 나가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왜 부인했을까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자격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이 장면 전체가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야 말하지 않았어요. 너가 나를 이삼별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공식적 이름이 아닌 개인적인 친밀한 이름을 같이 어릴 때부터 불렀던 그 이름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걸 이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물어봐 주신 것입니다. 치유하려고 예수님께서 왜 그때 너 나를 배신했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었어요. 베드로는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이야 손등이 확 트기 시작 그 고백하고 싶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금 마음속에 용기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과 소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 하시고 분명히 지적할 줄 알았는데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아 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 속에 숨어 있는 이 상처를 터치해 주면서 치유시켜 주시는 장면 이런 예수님의 치유적 접근에 베드로의 만문이 확 열려서 과거처럼 이제는 자신의 기분 따라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시나이다. 전해보다 다르죠 표현이 아주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다혈절의 베드로가 많이 변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 분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반복해서 했는데 원회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두 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는 아가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아가페라는 헬라는 말을 썼어요. 아가페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를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희생적인 사랑 100% 전폭적으로 주시는 사랑 신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절대적 사랑 이게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이 베드로는요 힐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형제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 힐레오 이 친구 간의 우정 이런 단어를 썼어요. 왜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놓고 예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 큰소리 쳤던 것이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도저히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세 번째 질문을 할 때는 베드로가 쓰는 힐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는 힐레오였어요. 왜 베드로의 마음 상태에 맞춰진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하는 눈높이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배신하고 실수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어려움과 아픔을 두 달지라도 여러분 이런 사랑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치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리신 게 축복을 주신다고요. 로마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강점 이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놓은 부분인데 로마가 강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싸움에 패한 이 장수를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명예를 생명같이 중의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래서 자기가 공동체에서 맡기준 임무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 수치로 생각했어요. 우리하고 다르죠. 수준이 얼렁뚱땅 요렁피오지만 로마인들은요 자기의 맡기준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최대 수치로 생각한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다 이거는 그보다 더한 수치가 없어요. 전쟁에서 지고 왔다는 그 자체가 죽을 만큼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뜩이나 그렇게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처벌이 필요하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준다는 거예요. 참패해 왔지만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패했던 이 장군이 그 다음에는요 더욱 분발해서 두 분 다시는 패하지 않는 아주 강한 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성경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회복의 기회를 부유해 주고 계시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신뢰로 우리가 매주 검료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장세진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발의를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 깨닫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삼손에게도 따윗에게도 요나에게도 배신하고 떠났지만 또 찾아가서 또 불러서 마치 세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달을 불러서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뭘 주시느냐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불신이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무능해서 배우기 없어서 나는 약해서 그거 다 여러분 기준이에요. 그래서 넘어서 하나님의 시결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찌하면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삶이 변화된다. 오늘 본문에도 만약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져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냐말로 포기하고 돌아가버린 이 베드로와 제자들 다시 한번 찾아주지 않았다고 하면 아 저것도 쓸모없어 삶을 가르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다 배신자들이야 그랬다 하면 이들은 평생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인생 끝났을 거예요. 이후에 이들은 모두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능력 있는 모습 생명 걸고 보물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심있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한 번 더 라는 단어예요. 한 번 더 만나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요 한 번 더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한 번만 더 만나 주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내가 한 번 더 만나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이 주위에 많아요.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한 번 더 만나 주어야지 내게 여러 번 배신했지만 여러 번 거부했지만 내가 한 번 더 만나 주어야지 성령 역사서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Y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전도 접촉점을 그렇게 여러분이 제공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곳은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구원의 작정된 자들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랩런트들 어른들 노인들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직간접적으로 보험을 듣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여기가 모든 성도들을 주의 서밋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밋을 향한 도전입니다.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리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세 분이나 해요 세 분이나 세 분이나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라는 답변을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미션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했냐 자 이제 너희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나를 따르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도자의 미션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전도자의 미션을 주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난 후에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게로 돌아온 영혼들 그 영적인 양들을 그렇게 먹이는 목자로서 목자가 양을 키우듯이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는 인도하는 목양의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지 않냐는 상급을 위한 영계 서밋을 향해서 이제는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 삶을 뛰어넘어서 양육하는 삶을 그런 목양의 영적 서밋으로 본격적으로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배신했지만 이제 돌아왔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미션을 주세요 19절 하반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션을 부여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옆에 있던 요한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산 만산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 할까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저의 장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다는 요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로 할 일이 있고 요한은 요한은 요한 대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일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너 하는 일에만 신경을 써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요 제일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 남과의 비교에요 비교 자기 비교입니다 크기 비교입니다 비교 남과 비교하는 것 요게 제일 큰 시험이에요 남과 비교하면 자기 일 잘 못해요 남 비교하는 사람 자기 일 못해요 자꾸 비교하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감사가 안 나와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첫째가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로 찬양해야 되는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비교하면 그래서요 원망이 많이 나와요 도리해 불평이 많이 나와요 신앙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어서 신앙이 더 다운돼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부른받았어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오고 그랬어요 요한은 말이죠 가장 오래 살았어요 백세 가까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몇 년 뭐 사오십 년 사는 수준인데 백세 가까이 살았어요 요한 게시록을 써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필요한 이 게시하는 메시지를 요한을 통해 서게 하셨단 말이에요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대로 장로 중에서도 각자 달란트가 다 달라요 권사는 권사대로 권사라도 다 달란트가 다르고 현장이 다 달라요 집사는 집사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각자 사이가 달라요 시간표가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절사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날이 와요 내 인생 종말이 와요 내가 나 홀로 하나님께서 서는 날이 그 날이 와요 다 같이 서면 좋겠지만 각자가요 각자 각자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와요 또 인류 종말도 옵니다 내 개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인류 종말이 와요 그 마지막 때 우리는요 결산의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서야 돼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토마스 아킴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일에 태만하고 있는 사람은 대개 남의 일에 흥미를 느낀다 그랬어요 아주 수준 높은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농땡이가 농땡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다 저뜻다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 행복하고 남 간섭한 사람 자기 일 안 해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무슨 일을 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 충실한 그것도 다 못해가 난리인데 남의 거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보면 아주 성실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남 말하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다 절대 말하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은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이 농땡이들은요 이 불충실한 사람들은요 입에서 계속 남의 말을 말해요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은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 말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친하면 안 돼요 사단이 나에게 이 인간 보내가 또 넘어뜨리게 하는 거구나 끝으로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속으로 사타나 물러와라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지 남 비판하고 같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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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이었어요 사단 완전 난장판 되는 거예요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절대로 남의 일 남의 일에 신경써 받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음성 붙잡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주신 하나의 나라 확산 미션을 감당해서 믿음의 섬이 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두 개의 바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의 바다가 있어요 화면 한번 보세요 저기 바다가 두 개 똑같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갈릴리 바다 왼쪽은 사의 바다 제가 가보니까요 이 똑같은 두 바다는 요단강에서 흐른 물을 똑같이 받아요 요단강에서 흐른 물을 똑같이 받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바로 줍니다 바로 바로 주니까 물이 맑아요 고기가 많고 또 뭐예요 낚시 옆에 나무들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 새들이 그냥 짓을 지고 갈릴리 오수는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요단강에서 흐른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내려주니까 계속 새롭게 새롭게 되는데 사의 바다는 보면 내려온 물을 수독 내보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의 바다는 그냥 그대로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썩으니까 고기도 없어 거기는 무슨 쇄도 없어 나무도 없어 완전히 그냥 전혀 생명있는 물체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전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세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만나는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세요 좋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누르고 흔들 안겨주리라 계속 줘야 계속 새로운 것이 은혜가 이만큼 새로운 그런 조국을 받게 되는데 그냥 받고 안 해 절대 안 해 썩어버려 썩어버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갈릴리 바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고기가 뛰놀고 그냥 푸른 푸른 나무와 소산 열매를 맺고 세대에 지저되는 이런 생명열매 있는 이런 삶을 살아요 요즘 시대의 아픔을 표현한 신조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문안이스트입니다 문안이스트 이 문안이스트 이 말은요 문안이 뭐예요 그냥 평범하게 평범함을 의미하는 거죠 문안하다 문안이 그냥 평범함을 의미하는 단어죠 문안 여기에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전미사 이스트를 붙여가지고 문안이스트라 그런 신조어가 나와 있는데 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듯이 뭐든지 문안함을 문안하게 평범하게 노력해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게 요즘 젊은이들 꿈이래요 젊은이들 꿈이래요 왜 이래됐냐 저성장 높은 실업률 이것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꿈보다도 꿈보다도 현실 이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이 현실적 아픔이 담긴 시대적 표현이 영적인 삶에서 절대로 문안이스트되면 안 돼요 아멘 사단은 계속해서 뭐라고 외치느냐 야 너만 네 수준에 네 행패네 네 사정을 내가 안 돼 야 무리하지마 문안하게 그냥 조용히 살아 문안한 삶을 살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절대 개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 생을 다 들으신 예수님이 인류를 고라하여 생을 드렸어요 모든 기독교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보험 전 피해 역사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시작부터 순교예요 순교 생명을 던졌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문안의 삶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본당이 지어졌습니까 어떻게 이 28년 동안 건축이 오면서 문안의 삶을 세우고 본당이 지었습니까 문안의 삶은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22절에 보면 초대의 라우디아 교회가 그야말로 문안의 삶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크게 청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의 행위를 나누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토해버리겠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상태가 차든지 뜨겁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확실하게 해라 색깔을 분명히 해라 저는 미지근한 물을 싫어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운동을 하고 사고를 당하면 제일 먼저 싸우고 뛰어들어가는 것이 뜨거운 물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몸이 뜨겁지요 저는 온탕에 안 들어갑니다 열탕에 갑니다 땀을 팍 흘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냉탕에 팍 뛰어듭니다 그럼 냉탕에 들어가면 온 몸이 자라자라 너무 너무 신나여 그 한 세 번 하고 나면 싹 피로가 다 끝나고 미지근한 거 앉았다가 나오는 사람들 보면 무슨 맛으로 이 좋은 시설을 놔두고 미지근한 게 들어왔다가 나와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찹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겁든지 차든지 절대로 우리는 영적 문화니스트의 삶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서미스의 삶을 살지 바랍니다 예수 믿어 치유받았으면 이제는 서미스로 영적 서미스로 제자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불러가지고 사람만 어부 전도자 만들더니 이제는 영적 서미스로 양육의 서미스로 인도하시잖아 계속 성장하라고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영적 서밋 전무성의 서밋 이 산업의 서밋 한급의 서밋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서미스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의 최고 축복이요 그냥 막 아이고 나는 서미시고 뭐 다 씻고 그냥 내 인생 내인데 조용히 살게 그렇게 사세요 그럼 그렇게 인생 끝나요 하나님 왜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한번 되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말팔판을 다 마련해 놓았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젠 것에 지나가시나 보라 새것이 돋더라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자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전에 내가 살고 있던 습관 문화 그런 능력까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를 저렇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보험가인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처럼 소중한 분이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누가 예수가 그러자는 사실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유를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상성비해서 어떻게 정신병해서 어떻게 우울증해서 어떻게 고통해서 이 가문의 주저에 빠져나오셨냐 여러분밖에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도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머리카락도 새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걸 인도해 주신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땅에 사날 동안의 생정명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서비스를 향해 달리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았으면 영적 서비스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약적 이 기반 위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에 무한 도전해서 인생 작품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작품 만드는 여러분schato Arien ...